안녕하세요. 국민 여러분. 스탠리당 비례대표 의원 미견주입니다. 저희가 지난 2년, 3년 동안 19대 국회에 들어와서 국민들께 많은 어려움드리고 고통드린 점에 대해서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. 이제 남은 기간 동안 저희가 꿈꿀 수 있는 대한민국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저희 19대 국회가 끝났을 때 국민 여러분께서 이제 좀 미래의 꿈을 꿔볼까라는 생각을 말씀을 하실 수 있도록 모든 노력 다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